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, 특히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어려울 텐데요. 이에 강서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. 이번 활동 지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5세 이상, 만 18세 이하 유아와 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자가 많을 경우 누적 이용기간, 수급 자격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. 선정 대상자는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됩니다.